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 죽을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한 그런 쓰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악마같은 남친엄마 때문에 결국 못견뎌서 이별 통보를 했더니 이 그지같은 인간이 자기 죽을거라며 유서를 보내왔어요. 아 그래 얼른 가라 내가 천도제는 지내줄게 원제 시댁때문에 결혼 포기했어요. 저희 두사람이 한창 연애만 했을땐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라는걸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부터 그랬어요. 남자의 엄마는 저를 예비며느리도 아니야 그냥 뭐라고 하죠? 본인의 아래것이라 여기고 엄청난 하대를 했어요. 막말로 욕만 하는 뿐이지 제일 순한 표현이 야! 특히 당신을 볼 때도 그랬지만 얼굴을 안보는 전화통화도 그래요. 살기를 너무 심하게 뿜어내니까 이런 것들이 큰 상처가 돼서 눈물이 울컥 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냥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는게 싫은게 딱 보이고 어찌해서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도 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산행동이랑 심한 막말 외에도 집은 무조건 우리 동네에서 구해야 된다. 임신 언제 할거냐? 너 아무리 맞벌이한다 해도 무조건 너희 남편 직장이랑 가까운 여기서 살아야 된다. 등등등 제가 하는 말, 제 생각, 제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고 오직 앙유, 명령질만 했어요.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결혼 포기까지 간거죠. 저도 좋은 시댁 만나서 예쁨 받으며 살고 싶지 이런거 싫거든요. 어? 막말로 제가 눈에 보일 때도 살기를 뿜어내는 사람이니까 눈에 안보일 땐 어느정도인지 감히 상상도 안되고 말이죠. 그래서 아 여긴 아니구나 새로운 가족이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포기한건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여기서 남친만 제대로 중간역할을 해줬다면 아니 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저 아마 포기 안했을거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생각도 의욕도 아예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결심을 하고 눈물이 나오더라구 그런 결심하니까 울면서 말했죠. 어머니랑 내가 서로 노력해가지고 나아질 수 있도록 오빠가 가운데서 좀 도와줄 수 없는거야? 라고 했다가 그 화살이 결국 저한테 다시 돌아오더라구요. 바로 돌아왔어요. 너 미쳤냐? 너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거야? 어? 야 아니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내가 어떻게 봤고 그럼 뭐 지금 엄마한테 가가지고 욕이라도 하라는거야 뭐야? 어? 아들이 나도 평생 그런 거지같은 소리 듣고 살았는데 왜 지랄이야? 그냥 좀 참아. 나도 참고 있잖아. 아니 그정도 과거도 없냐? 미친건가? 이런 미친소리만 치고장창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더라구요. 내가 울면서 얘기하는건데. 그래서 알았다. 우린 여기서 끝이다. 우리 헤어져! 이러고 집에 왔어요. 지금 와서 말하는거지만 제가 이 남자한테 시집갔다면 분명 죽었을거에요. 배신감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를 했나 싶지만 그래도 사람 죽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그렇게 한건데 집에 도착하고 잠시 후 문자가 오길래 폰을 열어봤더니 이 미친 남자가 저한테 유서를 써서 보냈네요. 되게 막 긴데 요약을 하자면 나! 너 때문에 죽는거야! 이건데요. 기분 너무 그지같잖아요. 아직 부모님은 이걸 모르고 계시거든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글 써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쓴소리! 아니 욕도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제목이 틀렸잖아요. 결혼도 안했는데 무슨 시댁이야. 그냥 미친 남친 엄마 때문에 연애를 끝냈다 이거지. 2번 뒤지든 말든 관심 없고 다만 그 유서는 쓴 이가 아니라 파멸 원인 제공자인 지애미한테 주라고 하세요. 내 댓글 결혼 전부터 이정도라면 진심으로 말하는건데 발빼는게 맞아요. 초반에 눈물이 나고 어쩌고 하길래 똥멍청이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뭐 나름 똑똑한 여자였네 있으니 안전이별 하라고? 2번 유서? 그 아닌게 아니라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2번 유서협박이라고? 와 걔 찌질함에 극치네 정말. 아니 미친 엄마가 아니라 여자한테 피해자한테 유서협박을 했다고? 그 유서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바로 차단 박으세요. 내 댓글 아니 차단하지 말고 연락오는 족족 캡처해가지고 증거 남겨요. 스토커로 확 쳐넣어버리게. 3번 너 아니면 나 죽을거야! 이런 남자들치고 제정신 박힌 놈 나 살면서 진짜 단 한놈도 못봤다.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인 줄 알고 결혼했다가는 그대로 네 인생 쫑나는거야. 꿀꿀꿀 옛날에 그런 여자들 되게 많았죠. 4번 본인 행동에 대해 반성을 못할 망정 유서를 보냈다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 원하는 거 있을 때마다 자살쇼를 할 그런 놈이에요. 정말 잘 헤어진 겁니다. 이건 안 봐도 뻔하죠. 점점 더 심해질 거야. 똑똑하게 잘 빠져나온 거라고. 후처리만 잘하세요. 5번 아휴 지 그지같은 목숨으로 협박이 통하는 대상은 이 세상의 유일. 오직 지 엄마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이 똥멍청이들은 왜 모르는 걸까? 저게 바로 자아 비대증이지 뭐. 6번 내 전전 남친이랑 비슷한 개 찌질이구만. 이 자식도 나랑 헤어질 때 지 죽을 거라고 계속 협박을 하더라구요. 아무리 차단을 해도 안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계속 협박을 하는 거야. 결국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새끼 회사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대낮에 일하고 있을 때. 어 거기 김 꽁꽁이라는 직원 있죠. 저는 그 직원 전 여친인데요. 제가 헤어지자고 했더니 슬픔에 못 이겨 어제 죽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연락을 하더니 어제부터 잠수를 탔어요. 나 지금 너무 걱정돼서 연락해본 건데 그 김 꽁꽁 직원 거기 잘 살아있어요? 이랬더니 조금 이따 바로 연락와요. 야 미친거 아냐 너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이제 회사 어떻게 다녀? 이 지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 계속 나 때문에 죽는다고 그러지 않았냐? 죽으면 직장이 뭔 소용이야. 뭐 죽어서도 다닐거야 뭐야. 그래 어디 귀신 한번 해봐라. 내가 천도제는 지내줄게. 이랬더니 이 자식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물러내야 되군요. 알겠죠? 이런 거지같은 것들은 그냥 똑같이 해줘야 말귀를 알아서 처먹는다고. 7번 유서까지 쓴 걸 보니까 반드시 헤어져야 할 미친놈이었구만. 아무래도 정신병이 집안내력인 것 같아요. 집안내력. 8번 야 정신내력은 자기 엄마를 설득하는 것보다 죽는게 더 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남자랑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저렇게 떠발리는거 그냥 쉬어라는거 쓴이도 알고있죠? 믿지마세요. 안죽어요. 9번 아니 그냥 119에 신고해버리세요. 멀쩡히 살아서 개쪽당해버리기. 이거는 쓴이 혼자 덮을일 아니고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리세요. 추가 솔직히 제가 봐도 너무 멍청하고 답답한걸이라 아무 기대 안했는데 많은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남자는 이미 다 차단했고 지금은 완벽하게 헤어진 상태에요. 뭐 뒤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고요. 아니 그냥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얼른 죽으라고. 나중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연락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이 완전히 식은걸 남아서 단호해졌기 때문에 얼음보다 차가워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 그지같은 곳에 기어들어갈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에는 안 썼는데요. 사실 이 남자의 엄마도 그랬지만 누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자기 엄마 하는 말만 듣고 저를 더 괴롭히고 이간질 여러 번 하고 제 동생이랑 특히 엄마보다 더 지독한 남동생 바라기라 저랑 동생에게 아주 작은 트러블이라도 생기면 하나라도 어떻게든 더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를 막 괴롭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반대에도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건데 저도 이 사람 하나만 믿고 거기려고 했죠. 근데 실체를 알고 보니까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게다가 보면 볼수록 마마보이야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통화기록 봐도 그래. 정말 단 하루도 빠짐없이 통화기록이 엄마 누나 엄마 누나 엄마 엄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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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가득 차있고 그동안 본인이 자기 부모님들 속을 많이 썩였다며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라서 앞으로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가족 얘기를 하다가 어쩔 때는 울기까지 했거든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런 거 그냥 다 좋아 보였어요. 어우 남자가 참 정도 많고 마음이 여리구나 싶었죠. 근데 워낙에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런 건지 제가 자기 부모에 대한 그런 뭐라죠? 제가 받은 불합리한 거 그런 취급을 당했을 때 이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그럼 바로 성질내고 욕하고 폭력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냥 다 그냥 아싸리 끝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참고 두 번 세 번 더 기회를 준 제가 바보 등신이죠 뭐. 결혼하면 그냥 이혼이다. 무조건 이혼이다라는 게 그냥 자꾸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그 사람 엄마라는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무조건 손주로 낳아야 된다며 엄청난 압박을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머님 저 커리어 좀 쌓고 나중에 낳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럴 거면 차라리 전업을 해라. 그렇게 해서라도 무조건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된다. 우리 꽁씨지만 대를 이어야지. 이러면서 세뇌시키고 명령질을 했어요. 부탁도 아니고 설득도 아니고 그냥 명령이요. 계속 말이죠. 이 남자 2년 가까이 만났지만 저 가족들과 가까워진 이후로 연애도 결혼도 또 연애를 끝내는 것도 역시 쉽지 않다는 걸 정말 온몸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건 우리 둘만 있을 땐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들과 연락을 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초반에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라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어떤 싸움이 생기고 또 그게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저는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폭력성까지 막 물건 집어던지고 정말 모든 상황과 그런 것들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여하튼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상견례하기 전에 헤어진 거라는 건데 그래도 그때 받은 충격과 상심 너무 크고요. 이제 저 연애 안 할 거예요. 뭐 언제까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할 겁니다. 끝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말씀들 늘 간직하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와 더 낫나 진짜. 아니 요새 2024년이요.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80년대, 90년대는 자기의 순정을 보여주겠다면서 목숨으로 협박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세상은 좀 미화를 많이 했습니다. 야 남자가 진심이네 이러면서 2번. 그래도 그때 남자들은 지금이랑 좀 다르게 좀 그시기한 건 있었어요. 어쨌든 후기까지 보니까 남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온 집안 자체가 개시공창이네. 잘 걸렸네. 그래 그래 그래. 3번. 저도 옛날에 마마보이 한번 만나본 여잔데요. 부모가 헤어지라 해가지고 나 그날 바로 차였잖아. 그래도 이 자식이 좀 착했던 게 나한테 피해 안 주려고 엄마가 헤어지지에 우리 헤어져 이렇게 통보만 한 것 같아요. 과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얘네 엄마가 젊여친들 뒷조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나도 그거 당할까 봐 그냥 끝낸 것 같아요. 미치겠다 진짜. 4번 유서 어디 감히 죽을 용기도 없는 찌질이 놈이 이 단계에 협박이 될 거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나저나 누나까지 미친 집안인데 잘 도망친 거구만.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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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5번. 다들 남자 욕만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막말로 내 마누라는 바꿀 수 있어도 엄마는 바꿀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아 그래? 그럼 네 애미는 네 애비의 몇 번째 여자냐? 6번.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 얼른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이게 목숨으로 협박하는 건 정말 나쁜 겁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 솔직히 이 이야기를 하면 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마는 그래도 할게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물론 저도 잘못한 거고 옛날에 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 했어요.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안 힘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바뀐 거죠. 평소에는 똑같은데 술을 좀 마시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저는 처음에 몇 년 동안 계속 안아주고 달래주고 엄마 괜찮다. 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지만 이게 안 돼요. 술을 안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술을 마시면 남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이름 부르면서 나도 데려가라고 나도 죽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요. 아무리 내 부모님이고 내 엄마고 또 그 슬픔 감히 짐작도 못하는 거 알지만 엄마만 슬픈 게 아니잖아. 나도 아버지가 죽었는데 나도 슬프잖아. 계속 이러니까 나도 힘든 거야. 나도 힘든 거야. 계속 받아주기가 힘든 거죠. 나중에 군대를 갔다 와서도 그 버릇이 있더라고. 나이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제 나이 한 스물다섯인가 여섯인가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자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네가 아들인데 해줘야지 이러실 수 있지만 이게 좀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어머니가 그때 시장에서 재료시장에서 보리밥 파는 일을 하셨어요. 조그맣게 가게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채소 팔던 할매, 과일 팔던 김씨 아짐에 와가지고 술을 한 잔씩 먹는단 말이야. 어머니가 그걸 한 잔씩 얻어먹다 보면 취하는 거야.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야. 술이 되게 약했거든. 나는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모님이 통곡하고 있는 보는 거 그 가슴 말도 못합니다. 그 심정은.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올 때가 되면 술을 먹고 와나 안 먹고 와나 이거를 계속 살피게 되고 이게 노유료제가 걸려요. 너무 힘드니까. 믿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나는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컸잖아. 어른이 됐잖아. 애가 아니고. 또 그러는 거야. 군대를 갔다 왔는데도 하루는 또 술을 먹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면서 울고 너희 아빠한테 보내주라고 이거를 마음 아프지만 내가 아니면 누가 고치겠냐 이거 고쳐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거실에 앉아 울고 있을 때 제가 칼을 들고 왔어요. 칼을 들고 앞에 딱 앉아가지고 가라고 규약 처방을 한 거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폐륜이죠. 그냥 같이 가자 그랬어요. 엄마 여기 내 심장인데 한번 찔러보라고. 같이 가자고. 다 가는데 뭐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냐고. 나는 솔직히 그 말을 하면서 어머니가 아이고 아들아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 게 미안하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 기대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은.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머니가 아이고 아까 쌀을 내가 씻어놨나 이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겁이 났던 거지 당신도. 대신에 다른 게 생겼어요. 술을 먹으면 그런 건 안 하는데 아버지 무덤을 찾아가 밤에 무섭지도 않나 봐요. 거기 가서 풀고 오나 봐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머니도 잘못한 거고 저도 좀 심하게 했죠. 그런데 그게 목숨으로 협박하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감사합니다.